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방안전관리자 1급 찐 최신문제 15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니까 다음에 건축물 현황을 보고 법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을 골라보랍니다. 현황을 보니까요 지상 8층이네요. 6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주셔야 되고요. 자 업무시설입니다. 연면적 4천이네요. 비상방송 설비는 3,5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아니라 우리 그쵸 설치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연면적 4천제곱미터이기 때문에 3,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비상방송 설비 설치해주셔야 되고요. 업무시설에 있어서 옥내 소화전 설비는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치해줍니다. 2번도 맞아요. 옥외 소화전 설비는요 1층과 2층의 면적을 합했을 때 9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4번은 틀렸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